배지부에 걸려있는 종이가 보이지 않을 경우 종이 제거 방법입니다.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걸린 종이가 자동으로 빠져나옵니다.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도 걸려있는 종이가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않거나 배출구의 용지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프린터의 후면 커버를 열고 걸려있는 종이를 제거합니다. 후면 커버를 닫아줍니다.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자동으로 인쇄가 다시 시작됩니다.